오사카 산업계약 안녕하세요 회건입니다 지금 JLPT를 치러가고 있는데 오사카 산업계약이라네요 외국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오사카 산업계약입니다 베페마도 있구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사카 산업계약에 있는데 사람이 장난 아닙니다 평생 그 외국인은 다 보는 것 같아요 12시 반부터 시작이고 지금 12시이기 때문에 사람들께서 잘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밥을 안먹었기 때문에 일단 밥을 좀 빨리 먹고 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도 꽤 이 점장에서 보고 계시겠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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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씨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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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술을 찍고 있으니까 내가 술 먹으러 온 거 같은데 커피 마시러 왔는데 술 먹으러 온 거 같아 흥이키와 이네